프로이스 테크놀로지는 2001년 설립돼서 X포인터, 셀피 등 무선 IoT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해온 회사입니다. 서머세이퍼는 국내 최초로 KFDA 승인된 모니터링 무선 체온계이며 열이 나고 아픈 아이들을 밤새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제품입니다. 3초에 한 번씩 체온을 저장하고 날짜별 그래프 검색 기능을 지원합니다. ±0.1도 온도 정확도로 일반 비접촉 체온계보다 온도가 정확합니다. 사용거리는 겨드랑이 체온 측정 시 반경 15m에서 안정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. 해외 의료기기 인증, 메디칼 CE, FDA, CFDA 등 관련 인증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유럽, 중국, 미국의 의료기기 관련 바이어들의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